정말 오랜만에 울트라 슈퍼 초강력 추천책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모두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제목은 수학은 어떻게 문명을 만들었는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가장 재미있게 읽은 책입니다. 너무 몰입해서 읽었고 너무 즐겁게 읽었습니다. 이 책은 세 가지로 요약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책 읽으면 똑똑해집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이 책 읽으면 똑똑해집니다. 두 번째, 정보적인 측면에서도 유익한 내용이 넘치는 책입니다. 세 번째, 이 책은 결정적으로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야 여러분들이 쭉쭉쭉쭉 읽어나가실 수가 있거든요. 이 책은 그냥 결정적으로 재미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평가한 게 아니라 이 책 원서로 여러분들이 굿리즈에서 검색해보시면 평점이 4.2점인가? 겁나 높고요. 그 다음에 리뷰들이 이제 주옥 같거든요. 그 리뷰들을 보시면 이 책이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재미있는 책인지 모두가 극찬을 했습니다. 읽은 분들이. 너무 좋은 책입니다. 이 책 제가 추천사를 몇 개 읽어드리면 이제 레오나르드, 몰로디노프,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님인데요.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킨 원동력은 무엇일까? 이 독특하고 놀라운 책에서 마이클 브룩스는 수학의 성장과 진보로 문명이 태동했다고 주장하며 수학 애호가,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수학 애호가와 수학 혐오자, 수포자죠. 수학 혐오자 모두가 귀를 이렇게 쫑긋할 만한 흥미로운 방식으로 이야기를 펼친다. 유익한 만큼 재미있기도 한, 이 사람도 그렇게 말했네요. 유익한 만큼 재미있기도 한 수학은 어떻게 문명을 만들었는가는 몇 세대를 걸친 여정을 통해 수학이 우리의 생활 방식이 진화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준다. 우리의 존재 의미에 대해 통찰력 있고 설득력 있는 분석은 이건 극찬이네요. 제레미 다이아몬드의 총균세이오 이 책이 처음이다. 이건 엄청 극찬이네요, 진짜.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추천사가 정말로 유명한 분들이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데이비드 로안이라고 이분은 와이어드 UK 창립 편집자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분입니다. 데이비드 로안이 어떻게 이 책을 평가해 주셨냐면 마이클 브룩스는 수학이 지루한 과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거의 0에 가깝게 줄여주는 공식을 만들었다. 수학은 어떻게 문명을 만들었는가는 유클리드에서 플로렌스 나이팅겔에 이르기 다시 읽어드릴게요. 유클리드에서 플로렌스 나이팅겔에 이르는 까다롭고 매력적인 인물들을 찬양하며 전염병과 우주여행, 암호화된 앱 등을 탐색하게 해주는 수학의 역할을 알기 쉽고 생생한 용어로 묘사한다. 마지막 한 문장이 진짜 뼈때립니다. 학교 수학은 왜 이처럼 안 가르칠까? 재미있으면 누구나 다 오래 아주 잘하게 되거든요. 재미는 내적 동기에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수학을 곧잘 했는데 수학의 재미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런데 수학의 재미는 언제 알았냐면 대학교 가서 군대에 복학하고 나서 2학년 때부터 수업을 들으면서 저는 좀 수학의 재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이런 책들을 읽고 수학을 했더라면 대학교 수업을 듣고 고등학교 과정에 수업을 들었다면 너무 재밌게 공부했을 거예요. 이 책은 정말로 모두가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아주 필독서죠. 아주 필독서. 이 책은 너무 소개할 게 많아갖고 제가 이건 과연 다 이걸 한 30, 40분 20분 만에 이걸 다 소개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소개할 게 많습니다. 차분하게 한번 해보드려 말도 꼬이네요. 차분하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10쪽을 가보면 서두부터 임팩트가 장난 아니었어요. 이거는 좀 긴데 두 쪽 넘는데 이건 다 읽어드려야 돼요. 너무 임팩트가 커서. 우리는 이런 수학을 일찍 배우거나 배우도록 돼 있다. 학교에서 수학은 필수 지식이고 성공으로 향하는 여권이며 꼭 배워야 하는 과목이 틀림없다. 그래서 우리는 고분고분하게 때로는 마지못해 수학적 도구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법을 열심히 배운다. 몇몇은 그 시간은 즐기지만 너무 안타까운 얘기예요. 몇몇은 그 시간은 즐기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그러다 어느 순간 우리는 거의 모두 수학을 포기하고 만다. 이게 현실이죠. 그 순간 이후로는 수학을 배우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 뒤로 몇 년이 지나는 동안 어렵사리 얻은 수학 기술은 쇠퇴하고 기초 지식만 손가락 끝에 남는다. 이렇게 세는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밥값을 똑같이 나누는데 필수 도구인 휴대전화 계산기 같은 기술에 도움 없으면 비교적 간단한 숫자만 더하거나 뺄 수 있다. 다 계산기 쓰니까 그 계산기에 도움이 없으면 정말로 그냥 간단한 산수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곱셈과 나누셈도 조금은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맞아요. 저도 이게 자꾸 계산기 쓰다 보니까 곱셈, 나누셈이 바로바로 이렇게 안 될 때가 생각보다 있어요. 저 되게 극공감합니다. 그 외에는 다 잃어버렸다. 우리가 수학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외에는 다 잃어버렸다. 심지어 숫자와의 접촉은 어떻게든 피하는 수학 공포증에 걸렸을 수도 있다. 이 사람 뭐 진짜로 모든 걸 깨뜨려 보고 있네요. 아니면 수학이 자신의 능력밖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수학은 나와 맞지 않아 하고 만일 그 사람이 당신이라면 이 책이 당신의 마음을 바꾸길 바란다. 수학이라는 놀라운 업적은 모든 사람의 것이다. 숫자를 잘 다루든 아니든 상관없다. 우리는 모두 수천 년 동안 인간의 뇌가 수학으로 작업해온 방식에서 혜택을 입었다. 그리고 수학으로 얻은 교육적 성취가 무엇이든 우리에게 그 성취에 관여할 권리가 있다. 우리 그런 얘기 여러분 많이 하잖아요. 코사인 배워서 어디서 써먹냐. 탄젠트 배워서 어디서 써먹냐. 그다음에 2차 방정식 풀어서 그게 인생에 뭐가 도움이 되냐. 미적분 그런 거 인생에 가득 쓸모없다. 다 틀린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기여를 했고 이런 수학적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했을 때 우리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지 이 책에서 그거를 딱 설명해 줍니다. 어디까지 읽었죠? 아 여기 있다. 왜 뉴턴의 미적분이 타지마을만큼 경이롭고 바빌로니아 대수학에도 그들의 공중정원 만큼 대단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 알아볼 수 없을까. 수학에 대한 적절한 감상은 단순히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과 같지 않다. 어떻게 아름다운 것으로 가치 있는 것을 만들었는지 아는 것에 가깝다. 이게 뭐냐면은 수학, 우리가 이렇게 멋진 건축물들 보면 여기 그 건축물들 과거에 어떻게 수학을 이용해서 만들었는지 설명이 나오거든요. 아름다운 건물을 만드는 걸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들이 있어요. 이거 아름답다. 대단하다. 그런데 그 근간에는 다 수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대단한 통찰이거든요. 예술품이든 건축물이든 페르메이르의 그림이든 이스탄불의 장엄한 성소피아 대성당이든 이스탄불의 장엄한 성소피아 대성당이든 수학이 그 창조를 도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수학의 이런 영향력은 미학적 주제를 뛰어넘는다. 크, 근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수학과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다. 인간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수학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신대륙을 향한 콜럼버스의 여정은 삼각형의 속성을 이해하는 데 의존했고 현대 기업 세계는 숫자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에서 탄생했다. 수학은 르네상스를 만든 조각가의 끌과 수세기 동안 군사적 성공을 이끈 탄약을 제공했다. 언어가 다른 사람끼리 상호이익이 되는 무역을 할 수 있게 한 통역관이었고 인간을 달에 데려다 준 연료였다. 20세기 초 세상을 전기화한 불꽃이자 고대 모든 왕조의 뒤를 지킨 힘이다. 그러니까 수학이 여러분, 우리 문명의 엄청난 원동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4천년 전 우루 왕조의 슐기왕이 수학적 능력으로 숭배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나는 이런 내용을 학교에서는 전혀 배우지 못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단지 모든 수학시험에 어떻게 통과하는지 때로는 자동차 가속도 혹은 로켓을 궤도로 보내는 추진력을 어떻게 수학으로 계산하는지만 배웠다. 하지만 수학이 우리 종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가 어떻게 수학을 발명할 수 있었는지는 전혀 배운 적이 없다.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다. 이게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다. 수학실력 쌓기를 포기한 지 수십 년이 지났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수학에서 기쁨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 책으로. 이게 진짜 서문인데 서문이 임팩트가 정말 있었고 제가 정말 많이 해놨는데 이거 오늘 다 못 읽어드릴 것 같아요. 소개를 다 못 해드릴 정도로 너무 많아서 어떤 부분은 돈에 관련된 부분은 머니맵에서도 따로 소개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 다 소개해드릴 수 있나? 37쪽. 분수. 우리가 분수. 2분의 1, 3분의 1 쓰잖아. 너무 당연하게 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전에는 분수가 없었습니다. 분수가 우리가 삶에 적용하는 시점이 있는데 분수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런 거 알려줘. 우리는 그냥 학교 가면 2분의 1, 3분의 1 이런 거 당연하게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없었다고요. 근데 그럼 그게 왜 없었고 그다음에 이거를 배우는 때 처음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일 때 어땠고 그다음에 뭐가 어려웠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게 좀 재밌는 에피소드예요. 자연수 또는 정수 또는 숫자 세기는 우리 뇌가 1원, 1리스, 2원, 2리스 등의 추상적 개념에 우리 환경의 사물을 연결하고 그 양을 처리해야 할 때 손가락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운이 좋다면 우리 뇌에 가상의 손가락이 존재한다. 분수는 다르다. 분수가 왜 어려운지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분수는 자연수를 비교할 다른 자연수로 나누는 수단이다. 그래서 어렵다. 분수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어린이들도 있지만 이거 자연스럽게 못 배우는 어린이들도 많거든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수의 부분이라는 개념은 그런 수를 상상하도록 진화하지 않은 뇌에서는 무시무시한 도약이다. 우리 일상에서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나 둘을 셀 수가 있는데 분수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가시적이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그런 거를 세본 적이 없어요. 뇌는 그거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했죠? 그런 수를 상상하도록 진화하지 않은 뇌에서는 분수를 쓴다는 거는 무시무시한 도약이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분수 계산이 고통스러울 만큼 어려웠다면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당연하게 배우는 친구들도 있지만 막 그 분수 왜 못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학교에서 분수 계산이 고통스러울 만큼 어려웠다면 당신만 그런 건 아니었다. 분수 계산을 유독 어려워하던 역사적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천재 오브 천재. 레은하로도 다빈치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레은하로도 다빈치도 그 바로 옆에서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을 것이다. 레은하로도 다빈치가 공교육 받고 있었으면 분수 이랬을 거라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예술 발명 천문학에서 이룩한 모든 위대학 업적에도 불구하고 다빈치는 분수의 잼병이었다. 그래서 다빈치의 공책을 보면 분수를 곱하거나 나누는데 서툰 사람이 등장하기도 한다. 거기에 필기가 많잖아요. 분수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다빈치죠. 예를 들어 다빈치는 어떤 수를 예를 들어 다빈치는 어떤 수를 1의 1부로 나누면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를 들어 다빈치는 어떤 수를 1의 1부, 예를 들면 2분의 3으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1을 2분의 1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건 곱하기인 거 알잖아요. 그래서 2가 된다는 거. 다빈치는 어떤 수를 1의 1부로 나누면 그 크기가 더 커진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 배우잖아요. 여러분 1 나누기 2분의 1 1 곱하기 2분의 1은 다 알죠? 2분의 1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금 어려운 개념이 뭐죠? 1 나누기의 2분의 1은 뭐죠? 2분의 1로 나눈다는 거. 그러니까 두 개가 생기겠죠? 그래서 2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공식으로 어떻게 배우죠? 여러분, 분수가 있을 때 나누기가 있으면 기계적으로 배우죠. 곱하기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1 나누기 2분의 1은 2가 됩니다. 이게 되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걸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면 쉬운 건데 사실 개념적으로 이걸 설명한다는 거는 되게 어려운 겁니다. 이걸 제가 옛날에 교육학 책 볼 때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여러분, 사각을 2분의 1로 나눠서 나눠주십시오. 몇 조각이 생깁니까? 두 조각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각을 3분의 1 조각으로 나눠서 사람들한테 나눠주십시오. 그게 1 나누기 3분의 1을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세 조각이 생기기 때문에 세 명한테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3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거를 생각보다 간단한 걸 누가 어려워했고 못 받아들였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거를 못 받아들였다는 거. 거기 기록이 나와 있다는 거. 이런 똑똑한 작가님들이 작가님 이름을 설명 안 드렸네. 마이클 브룩스 아까 그거 뭐냐. 이거 리뷰 때 이거 추천사 때 나왔구나. 마이클 브룩스 작가님이 이런 거 우리는 모르니까 이런 거 보고 여러분, 수학이 어려운 게 당연한 겁니다. 천재들도 어려워했습니다. 이걸 다 말해주는 거예요. 너무 전 읽으면서 대박인데? 레그나우 다빈치도 이거 수학 못했는데? 그럼 너무 웃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거 14분 했는데 큰일 났네. 50쪽 보면은 여러분, 저는 되게 제가 마음에 드는 것만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건 또 되게 많을 거예요. 여기 별의별 게 다 나와요. 이것도 긴데 이걸 좀 다 읽어드려야 돼요. 0에 가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여러분 0이 없었어요. 숫자로. 그걸 좀 제가 한번 쭉 설명해드릴게요. 10세기경 페르시아 수학자이자 천문학자 무하마드 이븐무사 알 콜리즈미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무 어려워요. 천문학자 무하마드 이븐무사 알 콜리즈미가 처음으로 서구의 0을 소개했다.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이 사람 이름 우리가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읽어드릴게요. 너무 재밌어요. 콜리즈미는 자신의 저서에서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했고 자릿수를 표기하는 방법으로 0을 포함했다. 그는 0을 시프루 또는 비어있음이라고 정했다. 라틴어에서 이 단어가 제피룸이 됐고 이탈리안에게는 제로라는 이름을 얻었다. 하지만 콜리즈미에게 0은 그저 표기 도구만은 아니었다. 브라마 굽타처럼 콜리즈미도 0을 대수학 도구로 사용했고 숫자를 다루는데 그 중요성을 공고히 했으며 원 모양의 열 번째 도형이라 불렀다. 콜리즈미에게 0은 하나의 숫자가 분명했고 그가 830년에 쓴 약분과 소고에 따른 계산론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수학을 뜻하는 알제브라 저는 알제브라는 이 책 제목에서 대수학을 뜻하는 알제브라는 이 책 제목에서 알고리즘은 콜리즈미에서 우리가 알고리즘 알고리즘 여러분이 이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걸 어디서 유래가 온 거냐면 이 사람 이름이 읽기가 어려운데 알콜리즈미에서 알고리즘이라는 말이 온 거예요. 그만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수학자자 천문학자이죠. 다시 읽어드리면은 대수학을 뜻하는 알제브라는 이 책 제목에서 이 콜리즈미 책 제목에서 알고리즘은 콜리즈미의 이름에서 얻었다. 콜리즈미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의 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상속과 유산, 재산 분할, 소송 거래 등의 경우에서 토지 측정, 운하 발굴, 도용 계산, 그리고 다양한 대상과 관련된 유용한 수치 도구를 마련했다. 하지만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이렇게 방대한데도 서구 세계에서 영의 개념에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이렇게 방대한데도 서구 세계는 영의 개념에 고개를 갸우뚱했다. 영이 지금 없는 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영이 없는 게? 근데 그거를 서구, 그렇게 선진국이었다는 과거에도 서구가 따지고 보면은 뭐 문학적으로, 문명적으로 동양이 앞섰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서구가 뭔가 이렇게 밀리는 게 아니었는데 어떻죠 여러분? 영의 개념을 서구는 못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날 영은 워낙 확실하고 익숙한 숫자라 우리는 영이 없는 숫자 체계를 상상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서구인들은 오랫동안 영을 멀리했다. 10세기경 프랑스 수사 오리아크의 제르베르는 스페인에서 이슬람 수학을 공부할 당시 영을 보고도 무시했다. 영을 알았는데 무시하는 거야. 내가 모르는 거니까. 카리즈미의 수학 개념을 높이 평가한 제르베르는 유럽 무역상에게 그 가치를 꾸준히 전파했다. 하지만 영은 제외한 채 주판 기술을 가르치는 데 집중했다. 제르베르가 유럽에 돌아다닌 지 200년이 지난 후에도 영은 여전히 환영받지 못했다. 영국 역사학자 맘즈베리 윌리엄은 영의 개념을 아라비아인의 위험한 마술이라고 불렀다. 피보나치 피보나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피보나치입니다. 피보나치는 유럽인에게 영이 지닌 힘을 소개했을 때조차 영을 숫자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는 산반서에서 인도의 9개의 숫자는 987654321이다. 9개의 숫자와 기호 0을 사용하면 어떤 숫자든 쓸 수 있다고 썼다. 피보나치가 영을 기호라고 부르는 데서 그가 카리즈마와 달리 영을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왜 그랬는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 한편으로는 뭔가의 부제를 존재와 같은 방식으로 치급할 수 없다는 아 이거 너무 말이 멋있어서 이거 좀 제가 제대로 읽어야 돼요. 한편으로 한편으로는 뭔가의 부제를 존재와 같은 방식으로 치급할 수 없다고 판단해 거부했을 수도 있다. 아 이거 말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근데 거부한 이유가 뭐냐면 1, 2, 3, 4는 존재인데 0은 부제이기 때문에 동일한 어떤 걸로 치급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영을 숫자로 자꾸 치급 안 했다고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말이 너무 멋있어요. 그리스 수학 철학은 양의 정수의 신성한 성질 사이에 음수를 위한 자리를 찾지 못했듯이 아무것도 없다는 개념을 주목할 만한 실체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 이거 발음 너무 어렵네. 아리스토텔레스는 저서 자연 철학에서 0으로는 유효하게 나눌 수 없으므로 0은 숫자로 셀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 이제 막 고전 읽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막 고전 천재 뭐 아리스토텔레스 천재 막 이런만 얘기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책들 보면은 여러분 뭐라고 써있냐면은 자연 철학에서 0으로는 유효하게 나눌 수 없으므로 0은 숫자로 셀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게 옛날 얘기인 거예요. 하지만 아마도 더 중요한 사실은 중세 유럽 지식인의 주요 계산 도구인 주판 위에 0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는 것이다. 0이 들어오면서 여러분 문명이 진짜로 빠르게 발전합니다. 여기 또 재밌는 거예요. 제가 소개 안 해드린 거 있는데 안 해드리려고 한 거 있는데 여기 좀 재밌는 게 뭐가 하나 있냐면은 뭐 있더라? 여기 그 칼 뭐라고 있냐면은 너무 많이 접어 나갖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아 이거는 소개 안 해드린다고 한 건데 우리만 이제 고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유명한 고전 중에 또 팡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 0에서 4를 빼면 얼마일까? 얼마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프랑스 수학자 블레이즈 파스칼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를 들어 0에서 4를 빼면 얼마일까? 라는 질문에 대한 프랑스 수학자 블레이즈 파스칼의 답변을 보자. 파스칼의 답은 0이었다. 0에서 4를 빼면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가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0이었어요. 게다가 파스칼은 자신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을 경멸했다. 그리고 저서 팡세에 뭐 고전이죠? 0에서 4를 빼면 0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썼다. 때는 10세기 중반으로 현미경과 만안경, 뉴턴의 법칙, 그리고 전기의 시대였다. 과학적 발견과 기술 혁신이 한창일 때 서양의 몇몇 훌륭한 지성은 음수의 존재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너무 재밌어요. 시대적 천재다, 시대의 철학자들이 우리가 지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수학 못하는 게 생각보다 문제 있는 게 아닌구나 당연하게 생각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벌써 이거 22분인데 이거 아직도 소개를 다 못해드렸는데 계속 좀 소개해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끝도 없어요. 78쪽 이것도 너무 웃겼어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렇게 원의 지름으로 밑변을 한 다음에 원에 아무데나 이렇게 점을 하나 정해서 삼각형을 만들면 직각삼각형 된다. 이거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워서 이거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탈레스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너무 웃긴 게 내용 읽어드릴게요. 탈레스가 가장 좋아한 삼각형에 관한 발견은 원 안에 삼각형을 만든 것이었다. 그는 원의 지름을 밑변으로 하고 원주의 한 꼭지점이 있는 삼각형을 만들면 해당 꼭지점이 있는 각의 크기는 항상 직각임을 보여줬다. 전설에 따르면 전설에 따르면 탈레스는 이 통찰에 너무 충격을 받아 그 개시에 대한 감사로 신들에게 황소를 제물로 바쳤다. 이걸 왜 소개해드렸냐면 우리는 이거를 기계적으로 이게 팩트입니다. 외우세요. 이렇게 배우거든요. 어떻게 수학을 공부해야 되고 세상을 수학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모두가 철학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냥 당연한 사실이라도 여러분이 그거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을 때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셔야 됩니다. 탈레스는 지금 우리가 다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탈레스는 그거를 아무도 안 가르쳐줬으니까 혼자 원을 그린 다음에 어? 이거 지름으로 한 다음에 꼭지점하고 삼각형을 그려 보니까 각을 실제로 이렇게 표시를 해봤겠죠? 아니면 거기다가 그거를 댔겠죠? 직사각형을 거기다가 맞춰봤겠죠? 어? 뭐야? 삼각형이 어떻게 각이 계속 똑같이 변하는데? 신의 개시야.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충격을 받아서 황소를 제물로 바쳤댔잖아요. 저는 이거를 아까 제가 제가 수학을 잘 곧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학의 재미를 못 느꼈는데 저는 수학의 재미를 언제 느꼈냐면 복학하고 나서 대학교 다니면서 공업 수학 같은 거 보면서 좀 재미를 느꼈거든요. 그때 이런 거. 저는 여기 로그의 발견이 우리 인류 역사상 우리 인류 문명에서 얼마나 위대한 발명인지 한 챕터를 설명을 하는데 저는 대학교 때 그 로그라는 거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그쵸? 근데 그 로그라는 의미를 스스로 대학교 2학년 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막 그때 공의학번 후배들한테도 로그가 뭔지 아냐? 이거를 막 설명해줬었어요. 너무 재밌어서. 그때부터 저는 좀 공부의 의미를 깨달았고 여러분들도 이런 걸 너무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밌었고 그 다음에 큰일났네. 아직도 소개하려고 참 몰랐는데 이거 몇 개 쪼개놨거든요. 다른 영상에서 해드리려고. 너무 소개할게. 제가 유익함이 넘쳐난다 그랬죠? 또 어디야? 80쪽. 우리 피타고라스의 정리 다 알잖아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랑 똑같다. 그러니까 삼각형이 직각삼각형 뭐라 그러죠? 이렇게 두 변의 제곱의 합은 빗변이랑 똑같다. 이거잖아요. 그거 인생에서 어디다 써? 이거 여러분 옛날에 이거 몰랐으면 건축업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이거 재밌었어요. 제 그림도 보여드릴게요. 8살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만큼 아주 기본적인 원리지만 건축가들이 처음부터 탈레스의 방법으로 직각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 2000년경 지금의 이라크에 살았던 학자들은 오늘날 어쩌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부르는 방법을 사용했다. 직각삼각형을 이루는 변의 길이 사이에 엄격한 수학적 법칙이 있었다는 사실은 건축업의 초석이었다. 우선 바닥 모양이 완벽한 사각형인 건물을 짓기 위해 인부들은 밧줄과 말뚝을 지었다. 이렇게 여기 보여드릴게요. 밧줄 보여드릴게요. 이런 매듭으로 밧줄을 만든 거예요. 길이가 3, 4, 5인 밧줄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딱 이렇게 말뚝으로 박으면 직각삼각형이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좀 마저 읽어드릴게요. 우선 바닥 모양이 완벽한 사각형인 건물을 짓기 위해 인부들은 밧줄과 말뚝을 지었다. 이들은 밧줄을 12개의 똑같은 간격으로 나눈 뒤 한쪽 끝을 말뚝으로 고정했다. 병 모서리로 삼고 싶은 곳에 밧줄을 3단위 만큼 3단위 만큼의 길이를 당겨 두 번째 말뚝을 박았다. 이제 90도 정도 꺾어 4단위 길이를 끌어 당긴다. 세 번째 말뚝을 박은 다음 남은 밧줄을 첫 번째 말뚝으로 옮겼다. 남은 밧줄과 첫 번째 말뚝이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세 번째 말뚝을 움직여 조정했다. 3제곱 더하기 4제곱은 5제곱이므로 두 번째 말뚝에서 완벽한 직각이 생긴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지금은 직각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많으니까 직각을 측정할 수 있는 각도기도 있고 그래서 완벽하게 뭔가 만들자 도구를 쓰면 되는데 2000년 전에는 직각이라는 거를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이 어떻게든 깨달은 거예요. 당시에 뭔가 측량 도구들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돌이 있어요. 이거를 12번으로 12개를 쪼개는 거예요. 어떤 줄이 있으면 돌로 이렇게 12번 표시하면 똑같은 기준이니까 12개를 만든 다음에 그걸 3, 4, 5로 매듭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 받고 4 넣은 다음에 3을 당겨 박아요. 그래서 그러면 5만큼 가야 되는 거잖아요. 3, 4, 5 맞죠? 맞나? 여기서 나온 게 아까 맞겠죠? 맞죠? 3, 4, 5죠? 3만큼 간 다음에 4만큼 간 다음에 줄을 딱 당겼을 때 5만큼 해서 이게 딱 맞으면 완벽한 직각인데 좀 삐뚤어졌다고 해봐요. 이거를 당겼을 때 안 닿거나 넘칠 거란 말이에요. 끊여. 그러면 완벽한 직각이 안 됐다는 거를 옛날 사람들이 그걸 수학을 알아갖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활용했다는 거예요. 너무 대단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수학의 어떤 우리가 재미를 알고 이야기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으면 수학이 그렇다고 쉽지는 않겠지만 훨씬 재미있게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제가 여기 표시를 더해놨는데 이거 다 소개해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몇 개 더 소개해드리려고 안 하는 거냐면 뭐지? 2차 방정식 어디다 적어놨지? 139쪽 아 이것도 읽어드려야 되는데 아 이거 읽어드려야 돼 안 읽어드리다가 2차 방정식 이 아니라 영국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여러분 2003년에 2003년 영국의 베테랑 수학교사 테리 블레이드는 노동조합 회의에서 2차 방정식 수학을 진심으로 즐기는 학생들만 배우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2차 방정식 쓸모없다고 말한 거예요 삶에서 그는 학생 대부분은 기본 산술 더하기 빼기만 알아도 잘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블레이드 발언에 지나치게 격분한 다른 수학교사들은 정치권에서 대응하기도 했다. 토니 맥 월턴은 수십 년 동안 수학교사를 근무하다가 의회의원으로 선출됐다. 맥 월턴은 하원의회에서 2차 방정식은 가구가 없어 쪼그려 앉아야 하는 황량한 방과는 다르다. 인간의 지적 성취라는 완벽한 풍요로움이 가득한 방으로 통하는 문이 2차 방정식이다. 하... 이런 게 하원의회에서 발표를 했다니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이런 말 나와야 되는데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 인간의 지적 성취라는 완벽한 풍요로움이 가득한 방으로 통하는 문이 2차 방정식이다. 만약 그 문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혹은 그 일이 재미없는... 만약 그 문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혹은 그 일이 재미없다는 말을 듣는다면 인간의 지혜로 통하는 많은 문은 영원히 거부당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너무 멋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작가 의견이 나오는데 과연 사실일까? 2차 방정식이 어렵다고 해도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었다. 결국 우리 중 극소수는 공식적 시험의 다른 분야에서도 2차 방정식을 사용해야 했다. 하지만 수학적 노력과 거리가 먼 삶을 누리는 성인에게는 여전히 사실대로 말할 수 있다. 대수학을 다룰 줄 알면 추상적 용어로 사고하는 능력 우리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에 주목하는 능력 수천 년의 경험과 흥미로운 현대연구를 알 수 있듯이 추상적인 다양한 양과 그 사이의 수치관계를 기약 에스처럼 사실상 우리는 사고를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제가 가로를 읽어드려서 어색하게 다시 읽어드릴게요. 가로 빼고 읽어드릴게요. 수천 년의 경험과 흥미로운 현대연구를 알 수 있듯이 추상적인 다양한 양과 그 사이의 수치관계를 다르면 사실상 우리 사고는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대수학은 우리를 창조적이고 생산적이며 끈질긴 사람 생각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수평적 사상가로 만든다. 이게 진짜 멋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2차 방정식이 우리 진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되게 잘 나와요. 당장 여기 여기 보면 너무 많아. 어디 있어? 예를 들면 여러분 A4용지 있잖아요. A1용지 A2용지 A3용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비율이 진짜 황금 비율이거든요. 왜냐하면 접으면 그게 A2가 되는 거고 A2를 접으면 A3가 되는 거고 되게 신기해요. 되게 수학적인 비율인데 이거를 구하는 공식이 이게 이 비율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게 그냥 2차 방정식으로 풀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대수학을 통해서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너무 재밌어요. 이런 거 보면은 너무 우리 일상의 모든 게 수학이거든요. 수학을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쓰지 않는 사람이 90%가 넘겠죠. 개발자들은 수학을 다 잘 알아야 되니까 90%보다도 더 적을 것 같네요. 80%라고 칠게요. 근데 그 사람들도 일상에서 수학을 쓰지 않더고 산수 대수학 기약을 쓰지 않더라도 그거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사고력이 높아지고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수학의 진짜 의미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전혀 못 배우고 공식 외워서 문제를 풀어야 돼. 맞춰야 돼. 이렇게 접근해버리니까 다 수학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경쟁해야 되고 수학 자체가 재미있는 건데 저는 그래서 특이하게 뭐냐면은 군대 있을 때 군대 있을 때 제가 이제 안에서 저희는 통신병이어서 야간 근무를 사령부에서 대기 언제든지 비상 이런 통신할 수 있게 좀 꿀빠는 야간 경계 야간 근무였어요. 그러면서 저희는 핵심이 뭐냐면 안 좋은 겁니다. 자다 걸리면 영창 가거든요. 거기는 이제 막 대령도 많이 돌아다니고 중령도 많이 돌아다니고 막 스타도 오고 그러기 때문에 자다 걸리면 군기교육 때 바로 가고 영창도 갈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졸려고 뭘 했냐면은 수학의 정석을 가져가서 증명을 했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학하고 나서부터 수학의 재미를 좀 알게 됐다고. 그냥 원래 저는 다 외워서 그냥 풀었었는데 증명을 해보니까 너무 간단한 것들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거를 알고 나서 확실히 사고가 확장된 거라는 인거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가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이 인생의 여기 여러분 그 그거 뭐냐 그 아까 그 여러분 나중에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아까 서두에서 읽어드렸던 그 터키에 가면은 그 되게 멋진 그거 있잖아요. 그 이스탄불에 가면은 성소피아 대성당 이거 여러분 수학 없었으면 못 졌습니다. 그냥 그거는 수학의 결정체 그 자체예요. 그냥 참 이런 게 그냥 재미있고 아름다운 건데 너무 아름다운 건데 그걸 모르고 산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거든요. 이 책은 정말로 모든 우리 대한민국 사람 다 읽어봤으면 좋겠고 이 책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약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뒤로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요. 목차를 보면은 어떻죠? 목차를 보면은 처음에 읽으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산술 산수예요. 산수 기회학도 도형이기 때문에 재밌으실 거예요. 대수학까지 재밌다가 이제 미적분학 가면은 미적분학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 수학적으로 모르는 거는 그냥 무시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냥 이런 거에 상관이 있구나. 그 정도 마셔도 충분해요. 근데 이제 미적분학, 로그, 허수만 가도 책이 갑자기 확 어려워져요. 왜냐하면은 그 수학적 개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그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책이냐면 허수 이런 거 진짜 그냥 아등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도 이 허수가 없었으면 우리 전기가 없었고 이 전기가 없었으면 우리가 여러분 전기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지금요. 인류가 존재해 지금 인류 이 정도 수준의 문명이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게 못 때문에 존재할 수 있었다. 허수 때문에 있었다는 거 그 정도만 알아도 대박인 거예요. 그냥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에 수학을 알면 확실히 더 재밌는데 수학을 모르면은 좀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근데 기하학 세상을 설명하다에 비해서 한 20분의 1 정도 읽기 쉽습니다. 그 책은 제가 말했죠. 제가 읽은 책 중에 제일 어려운 책이었어요. 이 책은 다행히도 확실히 쉽게 써졌다. 그래서 모두가 읽을 수가 있다. 아주 강력하게 제가 추천한다. 그냥 이거 다 소개 못 해드렸어요. 한 번, 두 번은 따로 스터디원에서 소개해드릴 수도 있고 머니맵에서 좀 돈에 관련된 것도 소개해드릴 수가 있는데 그거 소개해드려도 이 책을 다 못 소개해드려요. 이 책은 그냥 이 책을 어떻게 하면 다 소개해드릴 수 있냐면 줄줄줄 다 읽어야 돼요. 그냥 제가 와 이거 이렇게 오래 걸릴 줄 알았어요. 저 지금 빨리 회의 가야 되는데 강남에 회의 있어서 아침에 오전에 이걸 찍고 가는 거거든요. 진짜 이거 대단했어요. 이 책은 모두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대박 책이다. 너무 간만에 울트라, 슈퍼, 초강력 이렇게 필독서를 가지고 와서 좀 기쁜 마음으로 소개하다 보니까 거의 40분이나 오랜만에 걸린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꼭 이 책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책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